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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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46쪽이죠? 1. 동명사의 일반적 용법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는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를 붙인 형태죠. 해석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명사처럼 해석합니다. 그 형태가 ing이니까 현재 분사랑 모양은 똑같지만 현재 분사가 동사의 성질을 가지면서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하지만 동명사는 동명사, 그 이름 그대로 동사의 성질을 가지면서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사나 분사처럼 준동사에 속하죠. 자, 동사의 성질은 목적어, 보호, 수식어 등을 취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면서 명사의 역할, 즉,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문을 하나 보면서 설명을 계속하죠. 자, 이 문장에서 동사가 이제니까 이제 앞까지 간 문장이 주어져. Reading a newspaper is, 신문을 읽는 것은 뭐뭐이다. A great way to improve your English. improve가 향상시키다, 이런 뜻이니까 당신의 영어를 향상시키는, 다시 말해, 당신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훌륭한 방법이다. 자, 이런 말입니다. 자, 해석을 정리를 해보면, 신문에 읽는 것은, 자, 문맥상 보면 영자 신문이겠죠? 그러니까 영자 신문에 읽는 것은 당신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훌륭한 방법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동명사 Reading은 자체 목적어인 A newspaper를 취하고 있죠? 목적어를 취하는 것은 동사의 성질입니다. 자, 그리고 Reading A newspaper가 동사의 이지에 대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주어 역할은 명사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동명사는 동사의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면서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동사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서 동명사와 현재 분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동명사는 명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고, 현재 분사는 우리가 2장에서 배운 것처럼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해석되고,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하면 그 구분이 확실하죠? 자, 하지만 동명사도 분사처럼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명사를 수직하는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죠. 자, 동명사와 현재 분사는 둘 다 명사 앞에 놓여서 명사를 수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명사를 수직하는 그 ing형이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ing형이 명사의 용도나 목적을 나타내면 동명사이고 그 명사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면 현재 분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동명사 플러스 명사에서는 동명사를 더 강하게 읽고 현재 분사 플러스 명사에서는 명사를 더 강하게 읽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예를 보면서 설명하죠. 자, 첫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1. A sleeping baby A baby who is sleeping 2. A sleeping car A car used for sleeping 자, 먼저 1번의 예문을 보면 A sleeping baby 자, 잠자고 있는 아이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who를 사용해서 A baby who is sleeping 이렇게 풀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슬리핑은 baby의 상태를 나타내는 현재 분사로 쓰인 것이죠. 그래서 읽을 때는 명사인 baby의 강세를 두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A sleeping baby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A sleeping car 이것을 보면 잠자기 위한 차 즉, 침대 차란 의미니까 A car used for sleeping 즉, 잠자는데 사용되는 차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슬리핑은 카의 용도를 나타내니까 동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동명사에 강세가 있으니까 읽을 때는 슬리핑을 강하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시죠. 자, 3번에 A smoking chimney 이렇게 하면 연기를 내뿜고 있는 굴뚝 이런 의미로 A chimney which is smoking 자, 이런 말이죠. 여기 스모킹은 침대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현재 분사가 됩니다. 자, 다음 4번에서 보면 A smoking room 이렇게 하면 담배를 피기 위한 방 즉, 흡연실이라는 의미니까 A room used for smoking 자, 이런 말로 표현해 볼 수가 있죠. 여기 스모킹은 룸의 용도를 나타내니까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명사 앞에 ing가 나올 경우에 그 ing가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았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 념의 1번부터 차례차례 동명사의 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ravelling by car is a good way to see the country 자, 일단 by car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By plus 교통수단 하면 뭐뭐로 뭐뭐를 타고서 이런 뜻입니다. 관사를 중간에 쓰지 않습니다. 바이카는 자동차로 자동차를 타고서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그러면 걸어선 어떻게 할까요? By foot이 아니라 On foot을 씁니다. 자, 이걸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Travelling by car 자동차로 여행하는 것은 It's a good way to see the country 시골을 구경하는 좋은 방법이다. 자, 이런 말이죠. Travelling 하면 동사 travel에 ing가 붙은 것입니다. Travelling은 문장의 주어니까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부사구 by car가 자동차로 여행하는 것 이런 식으로 Travelling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사나 부사구에 의해 수식을 받는 것은 동사의 성질이죠. 따라서 Travelling은 동사의 성질을 가지면서 동시에 명사의 역할을 하는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번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죠. He started shouting bitterly. He started. 그는 시작했다. 자, 뭐하기 시작했습니까? Shouting bitterly. 자, bitterly 하면 비통하게 몹시 이런 뜻이니까 그는 비통하게 외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shouting은 외치기를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동사 started의 목적어이면서 또 비통하게 외치다. 이런 식으로 부사인 bitterly의 수식을 받고 있죠. 따라서 shouting은 명사의 역할과 동사의 성질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being a lawyer 그는 변호사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도 빙은 전치사 오브의 목적어이면서 a lawyer라는 보호를 수반하죠. 따라서 전치사 다음에 오는 동사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명사의 굿이라는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점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3번으로 가겠습니다. 내 취미는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playing은 easy의 추격보 이면서 컴퓨터 게임즈를 목적으로 취하니까 역시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본 예문의 2번에 동그라미 1번 동명사를 목적을 하는 경우와 투부정사를 목적을 하는 경우 그 뜻이 달라진 동사가 있습니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이 아주 잘 나와요. 자, 일단 예문을 보겠습니다. Please remember to mail this letter Remember to mail 동그라미 적세요. Remember to 정사하면 이제부터 뭐뭐 할 것 즉, 미래의 일을 나타내서 앞으로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잊지 않고 뭐뭐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Remember to mail 이니까 앞으로 할 일을 나타내는 것이죠. Please remember to mail this letter 이 편지를 붙이는 것을 기억하세요. 즉, 잊지 말고 이 편지를 붙여주세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을 볼까요? I remember seeing him somewhere 잘 들었죠? 자, Remember singing 동그라미 적세요. Remember ing 하면 과거에 뭐뭐 한 것을 기억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Remember singing 이미 한 것을 나타내니까 I remember singing him somewhere 나는 어디선가 그를 만났던 것을 기억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설명 예문의 2번의 동그라미 1번으로 가겠습니다. I forgot to post the letter 자, forgot to post 일단 동그라미 쳐보세요. Forget 또 remember 같이 forget 2부정서가 되면 이제부터 할 것 즉, 미래일을 나타내서 앞으로 뭐뭐 할 것을 잊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forgot to post 포스트니까 앞으로 행할 일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시제가 과거니까 과거상의 미래일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포스트는 앞에서 배운 메일과 마찬가지로 편지 등을 붙이다 우송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I forgot to post the letter 나는 그 편지를 붙이는 것을 잊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을 보시죠. I forgot posting the letter Forgot 포스팅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Forget 다음의 ing 즉, 포겟 동명사가 되면 이미 한 것 즉, 과거일을 나타내서 과거에 머무한 것을 잊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편지를 붙인 것을 잊고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다음 예문 I stopped to smoke Stopped to smoke 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Stop 2부정사하면 2부정사하기 위해서 멈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stop은 자동사가 되겠어요. 그리고 to smoke 는 stopped 의 목적 아니라 멈추하기 위해서 즉,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고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2부정사의 목적의 부사적 용법 기억하시죠? 네,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해석을 해보면 나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멈춰 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아래의 예문을 또 보시죠. I stopped smoking 자, stopped smoking 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stop ing 즉, stop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그만두다 이런 의미니까 I stopped smoking 나는 담배 피우는 것을 그만두었다 다시 말해 나는 담배를 끊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여기서 동명사 스모킹은 타동사인 stopped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책에 나와 있는 정도인데요. 자, 이것 말고도 같이 알아두어야 할 동사가 regret 그리고 try 가 있습니다. 자, 자습서에 적절한 예문이 나와 있으니까 그 예문들을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regret to say this regret to say 동그라미 쳐보세요. regret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 유감스럽게도 머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나는 유감스럽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유감스럽게도 이런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regret 다음에 동명사 ing가 나오면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알아보죠. regret spending 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regret 다음에 ing가 나오면 과거에 뭐 뭐 한 것을 후회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spend는 돈이나 시간 등을 쓰다 소비하다 이런 뜻이니까 자, 해석을 해보면 나는 그렇게 많은 돈을 쓴 것을 후회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여기서 spending은 과거에 이미 행한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try라는 동사를 보죠. 자, 일단 tried to kick 에 동그라미 쳐야겠죠. try to 정사는 뭐 뭐 하려고 노력하다 뭐 뭐 하려고 하다 이런 뜻입니다. kick은 차다 이런 뜻이니까 그는 그 공을 차려고 했다 이런 말입니다. try to 정사는 뭐 뭐 하려고 노력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투부 정사의 행동을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럼 try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는 경우를 보죠. he tried kicking the ball tried kicking 에 동그라미 쳐야겠죠. try ing 는 시험 삼아 뭐 뭐 해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그는 그 공을 차보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try to 정사는 그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try ing 즉 try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면 실제로 동명사의 행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의미상의 차이를 확실해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뒤에 투부 정사나 동명사가 나오면 그 뜻의 차이가 있는 동사들을 방금 이제 살펴봤는데요. remember forget stop regret 그 다음에 try가 있었죠. 아주 중요한 동사들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remember 투부 정사는 앞으로 뭐 뭐 할 것을 기억하다 잊지 않고 뭐 뭐하다 이런 뜻이지만 remember ing가 되면 과거에 뭐 뭐 한 것을 기억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forget 투부 정사는 앞으로 뭐 뭐 할 것을 잊다 이런 뜻이지만 forget ing가 되면 과거에 뭐 뭐 한 것을 잊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stop 투부 정사가 되면 뭐 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이런 뜻이죠. stop ing가 되면 뭐 하는 것을 멈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regret인데요. regret 투부 정사는 유감스럽게도 투부 정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고요. 뒤에 동명사가 나와서 regret ing가 되면 과거에 뭐 한 것을 후회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라이 투부 정사는 투부 정사하려고 노력하다 이런 뜻이지만 트라이 ing는 시험삼아 뭐 뭐 해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꼭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위로 가서 기본 예문 2번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죠. 두 개의 예문이 나오는데 동사에 따라서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고 부정사는 목적으로 취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고 동명사는 목적으로 취할 수 없는 것도 있죠. 그럼 첫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washing the dishes 의 밑줄 쳐보세요. wasi 혹은 do the dishes 하면 설거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she finished washing the dishes 그녀는 설거지하는 것을 끝마쳤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서 finish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finish to wash 이렇게 하면 틀리게 되겠죠. 반드시 finish 다음에는 투부 정사가 아니라 동명사가 목적으로 와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책에 나와 있는 것과 자습서에 정리된 내용을 통합해서 부정사가 아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그럼 뜻을 하나씩 살펴보는데 뒤에 투부 정사가 아니라 동명사 ing가 나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 ing를 붙여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울 때도 뒤에 ing를 붙여서 그냥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mind ing는 머뭇을 마음쓰다 꺼리다 이런 뜻이 돼요. enjoy ing는 머뭇을 즐기다 give up ing는 머뭇을 끊다 그만두다 포기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quit ing는 머뭇을 그만두다 avoid ing는 머뭇을 회피하다 피하다 이런 뜻이 되고 finish ing는 머뭇을 끝마치다 stop ing는 머뭇을 멈추다 이런 뜻이 됩니다. admit ing는 머뭇을 인정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escape ing는 머뭇을 벗어나다 모면하다 practice ing는 머뭇을 연습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consider ing는 머뭇을 고려하다 생각하다 deny ing는 머뭇을 부인하다 부정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postpone 그 다음에 put off ing는 뜻이 같습니다. 머뭇을 연기하다 뒤로 미루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dislike ing는 머뭇을 싫어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방금 정리했던 단어들이 들어간 모든 예문을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자습서에 나와있는 몇 가지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해석을 해보면 나는 술과 담배를 끊었다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퀴쉬나 기브업은 부정사가 아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자 그 다음 예문을 보시죠. 이번엔 피하다 회피하다 avoid가 나왔죠. 그럼 해석이 그는 내 질문에 답하기를 회피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뒤에 answering이라는 동명사가 나온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We postponed buying a new car We put off buying a new car Postpone이나 프로프는 모두 연기하다 미루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새 차를 사는 것을 연기했다 이런 말이죠. Postpone 프로프의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아닌 동명사가 온다는 거 꼭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buying이 나온 것이죠. 자 이제 다시 기본 예문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두번째 의문이 있죠. 그래서 I am hopping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Hopping to see의 동그라미 접세요. Hop 투부정사하면 뭐뭐하는 것을 바라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해석은 나는 그 연주회를 보는 것을 바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Finish 와는 달리 Hop는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o see 대신에 Singing을 써서 Hoping Singing 이런 식이 되면 틀립니다. 이렇게 Hop처럼 그럼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동사들을 정리해야겠죠. 자 함께 보시죠. Wish Hope Want Choose Expect Decide Care Plan Pretend Promise Refuse Agree Mean Offer Seek 자 이런 동사들도 외울 때에는 뒤에 투부정사를 붙여서 외우세요. 그럼 하나씩 뜻을 살펴보면 Wish 투부정사는 뭐뭐를 바라다 뭐뭐하고 싶다. Hope 투부정사는 뭐뭐를 희망하다 바라다. Want 투부정사는 뭐뭐를 원하다. Choose 투부정사는 뭐뭐를 결정하다. 자 이렇게 Choose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선택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결정하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 주의하세요. 자 다음 Expect 투부정사는 뭐뭐를 기대하다. 예상하다. Decide 투부정사는 뭐뭐를 결정하다. 결심하다. Care 투부정사는 부정문과 의무문에 쓰여서 뭐뭐를 좋아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일장 부정사에서 이미 배운 내용이죠. 기억나시죠? 자 다음 Plan 투부정사는 뭐뭐를 계획하다. Pretend 투부정사는 뭐뭐를 인체하다. Promise 투부정사는 뭐뭐를 약속하다. Refuse 투부정사는 뭐뭐를 거절하다. 거부하다. Agree 투부정사는 뭐뭐를 하는 것에 동의하다. Mean 투부정사는 뭐뭐를 작정이다. Offer 투부정사는 뭐뭐를 제의하다. 제안하다. Sick 투부정사는 뭐뭐를 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라는 뜻으로 Try 투부정사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자습서에 나와있는 예문들을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I chose to change my major Chosen은 Choose의 과거형이죠. Choose Chose Chosen 이렇게 변합니다. Choose 투부정사는 뭐뭐를 하는 것을 결정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Major는 전공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나는 전공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죠. 이번엔 Care 투부정사가 나왔죠.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 뭐뭐를 좋아하다 바라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저녁 식사하러 가시겠습니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쉽죠? 다음 의문 She pretended not to see me Pretend 투부정사는 뭐뭐를 인체하다 이런 뜻인데 To see 앞에 not이 붙어서 투부정사를 부정하니까 뭐뭐를 못 본 채 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해석을 정리해보면 그녀는 나를 못 본 채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다음 의문 Refuse 투부정사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뭐뭐를 거절하다 거부하다 이런 뜻이었죠. 그리고 Discuss는 뭐뭐를 토의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는 그 문제에 대해 토의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문에서 나오는 동사들은 모두 동명사가 아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와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을 따로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둘 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앞에 보였던 Remember나 Forget 등도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모두 목적으로 취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동명사가 나올 때 투부정사가 나올 때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살펴볼 동사들은 투부정사가 오던 동명사가 오던 그 의미상 차이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먼저 continue는 계속하다 이런 뜻이고요. begin, start 는 모두 시작하다 라는 말이고요. like는 좋아하다 love는 사랑하다 그러니까 매우 좋아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hate는 싫어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동사들은 목적으로 동명사 ing나 투부정사 모두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금윈은 똑같다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도 자습사에 나와 있는 예문들을 살펴보면 continue는 머무를 계속하다 이런 뜻이니까 continued walking continued to walk 이렇게 되면 걷는 것을 계속했다 이런 말이니까 다시 말해 계속 걸었다 이런 말이죠. 자 해석을 정리해보면 그들은 10시간 동안 계속 걸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유문 해석은 아주 간단하죠. 그녀는 파티에 가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이런 말입니다. parties 이렇게 복수가 된 것은 여러 파티에 가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니까 복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continue나 love는 뒤에 투부정사가 오던 동명사가 오던 그음 이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동명사나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둘 다 취하면서도 그음 이상 차이가 없는 동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좋아하다면 like죠. like는 동명사 투부정사를 모두 목적으로 취할 수가 있는데 반대말에 해당되는 dislike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둘을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자 그럼 기본 예문 3번으로 가겠습니다. 동명사는 시제를 나타나기 위해서 단순 동명사를 쓰거나 완료 동명사를 쓰는데 동명사 자체로는 특정한 때를 나타내지 못하고 반드시 술부동사의 시제와 관련되어서만 시제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다른 준동사인 부정사나 분사도 마찬가지죠. 먼저 단순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다가 i&g을 붙인 형태로 술부동사와 같은 시제 혹은 그보다 나중 시제를 나타내고요. 완료 동명사는 having pp의 형태로 술부동사의 시제보다 이전 시제를 나타냅니다. 그럼 기본 예문 3번에 동그라미 1번 예문을 함께 이렇습니다. Successful 하면 성공한 이런 뜻이니까 He is proud of being successful 그는 성공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빙은 단순 동명사로서 술부동사 이즈와 같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죠. 이 문장을 넷자를 사용해서 복문으로 바꾸면 아래 설명 예문의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나온 것처럼 바뀝니다. 일단 들어보죠. 방금 전에는 이즈 proud 로 현재 시제였죠. 이제 기본 예문 3번에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이즈가 words 로 과거로 변했습니다. 그 예문을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과거니까 그는 성공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렇게 되죠. 여기 빙이 단순 동명사 니까 시제는 술부동사 words 와 일치해서 과거 시제가 되겠죠. 따라서 이 문장을 복문으로 바꾸면 주절의 words 와 대절의 words 가 모두 과거 시제 인거 꼭 다시 한번 더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예문을 해보죠. 이즈 sure of winning 에 동그라미 쳐 볼까요? be sure of ing 하면 뭐뭐를 확신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be sure that 절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치에 동그라미 쳐 볼까요? 매치는 여기서는 명사로 시합 경기라는 뜻입니다. 매치는 성량이란 뜻도 있고 동사로 어울리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He is sure He is sure 그는 뭐뭐를 확신한다. Winning the tennis match 그는 그 테니스 시합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winning은 단순 동명사로 시제는 술부동사 이즈와 같은 현재가 아니라 의미상 미래의 것을 확신한 것이니까 나중 시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 시제인 미래의 시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브 이아를 절로 바꿔보면 이처럼 대절의 시제가 will win 이렇게 미래가 되는 거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렇게 단순 동명사 는 술부동사 와 같은 시제를 나타내거나 나중 시제를 나타냅니다. 다음에 기본 예문 3번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가죠. 이번엔 having been 이라는 완료 동명사가 나오네요. 리그리스 는 rude는 무례한 이런 뜻이니까 나는 그녀에게 무례했던 것을 후회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having been having plus pp니까 완료 동명사죠. 완료 동명사는 술부동사보다 앞선 시제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완료 동명사 having been 술부동사 리그리스 즉 현재니까 과거나 현재 완료를 나타내죠. 그래서 having 이하를 절로 나타내면 그래서 I was rude I have been 이런 식으로 과거나 현재 완료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문은 동사 리그리스 현재가 아니라 리그리티드 이렇게 과거가 되는 경우가 됩니다. 일단 들어보면 리그리티드 과거니까 그는 나에게 그녀의 비밀을 말했던 것을 후회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이 문장에서 리그리티드 즉 과거니까 완료 동명사 having told 는 시제가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선 과거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로 바꿔보면 확실해지죠. He regretted that he had told me her secret 과거 완료 즉 had told 가 나온 것을 꼭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야 겠습니다. 4번 에서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나오는데 동명사도 투부정사나 분사와 마찬가지로 동사의 성질을 지닌 준동사 니까 그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하겠죠. 책에서는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와 같을 경우와 다를 경우로 나누어졌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선명합니다. 함께 보시죠. 크게 의미상의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와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와 일치하거나 문장의 목적어와 일치하거나 혹은 일반인이 의미상의 주어일 경우에는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명시하지 않고 생략합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가 아니라면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를 명시해 주는데요. 이 경우에 인칭 대명사는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로 소유격 목적격 둘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사의 경우에 생물을 나타내는 경우와 무생물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생물을 나타내는 명사의 경우에는 소유격 목적격 둘 다 가능하긴 하지만 현대 영어에서는 목적격만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무생물의 경우에는 소유격은 쓰지 않고 목적격만을 씁니다. 그럼 4번에 동그라미 1번을 보시죠. 이번 문장은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와 일치해서 생략하는 경우입니다. 일단 해석을 해보면 M과 어쉐임드 오브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Be 어쉐임드 오브 ing 하면 뭐뭐를 부끄러워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Be 어쉐임드 대체로 바꿨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해석을 해보면 나는 낡은 옷을 입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죠. 여기에서 동명사가 들어간 Wearing My Old Clothes 즉 낡은 옷을 입는 것은 누가 입습니까? 바로 주어 I가 입죠. 따라서 동명사 Wearing 의미상 주어는 문장의 주어인 I가 됩니다. 이 문장을 아래 설명 예문에 나와있는 것처럼 Be 어쉐임드 대체로 써서 본문을 바꿔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동명사 Wearing 의미상 주어가 문장의 주어 I와 일치해서 생략된 거니까 넷절의 주어는 I가 되고 Wearing 단순 동명사 그러니까 시제는 술부동사 M과 일치해서 현재 시제 Wearing 됩니다. 다음은 책이 없는 잡사에서 뽑은 예문입니다. 이번에는 문장의 목적어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같아서 생략하는 경우입니다. 함께 보시죠. Skolded 와 for 동그라미 쳐보세요. Skold A4B 하면 B 때문에 A를 꾸짖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해석을 해보면 선생님은 그가 늦었다고 꾸짖으셨다 이런 말이 됩니다. 여기서 누가 늦었습니까? 목적어인 힘이 늦은 것이죠. 그래서 동명사 B의 의미상의 주어는 문장의 목적의 힘과 일치해서 의미상의 주어를 생략한 것입니다. 다음 문장도 역시 잡사 예문인데 이번은 의미상의 주어가 일반인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의미상의 주어를 생략합니다. 함께 보시죠. 일단 해석을 해보면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특정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teaching 즉 가르치는 것이 learning 즉 배우는 것보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일반인이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가 될 경우에는 의미상의 주어는 생략합니다. 지금까지는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나타낼 필요가 없어서 생략한 경우였지만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와 다를 경우에는 의미상의 주어를 반드시 나타내줘야 합니다.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낸 방법은 인칭 대명사는 소유격이나 목적격 둘 다 가능하다 그랬죠. 그리고 명사의 경우에는 생물을 나타내면 소유격과 목적격 둘 다 가능한데 요즘은 목적격만 쓴다 그랬고요. 무생물의 경우에는 그냥 목적격만 쓰면 됩니다. 자 명사의 목적격은 따로 없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소유격은 명사에다가 apostrophe s만 붙이면 됩니다. 그럼 기본 4번에 동그라미 2번을 함께 insist on 동그라미 쳐보세요. insist on ing 하면 머머를 주장하다 고집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때 on은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나 대명사 동명사가 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동명사가 나온 것입니다. guilty는 유죄 이런 의미의 형용사니까 일단 해석을 해보면 그녀는 그가 유죄라고 주장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빙은 insist on 목적으로 동명사죠. 빙 guilty한 것 즉 죄가 있는 것이 주어 쉬가 소유격으로 고쳐서 his 혹은 목적격으로 해서 him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on 이라를 절로 고치면 아래 설명 예문이 나와있는 것과 같이 됩니다. 다음 예문입니다. 이번엔 인칭 대명사가 아닌 명사가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로 나오는 경우인데요. 더 맨이 나왔으니까 생물을 나타내는 명사죠.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의미상의 주어로 쓰는데 소유격은 apostrophe s를 붙여서 만들면 되겠죠. 목적격은 따로 없으니까 그 명사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이노선트가 무슨 뜻입니까? 무죄 결백한 이런 뜻이죠. 앞에서 배운 guilty와 반대만입니다. 그녀는 그 남자가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목적격 더 맨 그리고 소유격인 더 맨즈가 동명사 빙의 의미상의 주어가 된 것입니다. 앞에서 또 얘기했지만 요즘 현대형 의사는 이럴 경우에 목적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온 이야를 저로 바꿔보면 아래 설명 예문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됩니다. 자 보시죠. 다음에 볼 예문은 자습사에서 가져온 예문 인데요. 바로 무생물 명사가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일단 보시죠. Complained About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Complained About은 뭐뭇에 대해 불평하다 이런 뜻이죠. Subway는 지하철 그리고 Crowded는 형용사로 혼잡한 분비는 이런 뜻이니까 그는 지하철이 너무 혼잡하다고 불평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혼잡한 것은 더 서베이니까 동명사 Being의 의미상의 주어는 더 서베이가 되는 것입니다. 지하철은 무생물이죠. 그래서 목적격인 더 서베이만 의미상의 주어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유격인 더 서베이즈 이렇게 쓰면 안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생각보다 약간 복잡하죠. 하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다음 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로 쓸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고 기본 예문 5번으로 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가 앞에서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로 인칭 대명사는 소유격 목적격 둘 다 가능하다고 했었죠. 하지만 동명사가 문장의 주어가 되는 경우에 인칭 대명사라도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 만 씁니다. 그럼 예문을 보죠. 일단 직역을 해보면 He's being late 그가 늦은 것이 gave us a lot of trouble 우리에게 많은 곤란을 주었다. 다시 말해 그가 늦어서 우리는 많은 곤란을 겪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He's being late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동사는 gave 가 되는데 이렇게 동명사가 주어가 될 경우에 인칭 대명사라도 의미상의 주어로는 목적격을 쓰지 않고 소유격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being이 아니라 his being이 된 것이죠. 이 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본 5번을 볼 차례죠. 전치사 5부가 있으니까 뒤에 being 이라는 동명사가 나온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left 라는 과거 분사가 뒤에 붙어 있죠. 이렇게 being pp의 형태가 되면 동명사 수동태가 됩니다. 일단 예문을 보죠. left at의 동그라미 접으세요. left at은 뭐뭇을 비웃다 이런 뜻도 있고 뭐뭇을 보고 웃다 이런 뜻도 있죠. 여기서는 뭐뭇을 비웃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be left at 이런 식으로 수동태가 되면 비웃음을 봤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해석을 해보면 해석을 정리하면 그는 자기 그부들의 비웃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동명사 수동태는 단순 동명사 일 경우에는 being pp 이렇게 되지만 완료 동명사 일 경우에는 having been pp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는 being left 이니까 단순 동명사 수동태 죠. 오브 이하를 떼절로 고쳐보면 아래 설명 예문과 같이 됩니다. being left 가 단순 동명사 니까 시제는 주절의 was 와 일치 시켜서 과거인 was left 가 되고 의미 상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인 he 와 같으니까 he 가 떼 절 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 볼 예문은 책이 아니라 자습서 에 나오는 예문 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엔 having been awarded 이렇게 완료동명사의 수동태가 나왔죠. Be proud of 가 무슨 뜻입니까? 머무를 자랑으로 여기다. 너무 많이 해서 그냥 애우고 있죠. 그 다음에 award 타동사로 상따위를 주다 수여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처럼 수동태가 되면 상을 받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해석을 정리합니다. 그녀는 1등 상을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완료동명사가 나왔으니까 술부동사의 시제가 이지로 현재니까 상을 받은 것은 과거나 현재 완료가 되겠죠. 5부 이하를 4절로 고쳐봅니다. 시제가 was awarded 과거의 수동태 그리고 has been awarded 현재 완료 수동태가 나온 거 그 이유를 다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본 예문의 5번의 두 번째 예문을 보시죠. 잘 들었죠. needs ironing의 밑줄을 쳐보세요. need ironing 하면 관용적으로 수동의 의미가 되어서 need to be pp와 그 의미가 같습니다. 해석은 그냥 뭐 말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iron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iron은 명사로 철, 쇠 이런 뜻이 있지만 iron, ironed ironed 이렇게 동사로 쓰이면 타동사가 돼서 다림질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his shirt needs ironing 그의 셔츠는 다림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주어의 히즈 셔츠는 다리는 게 아니라 다려지는 거니까 수동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need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면 능동의 형태지만 수동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태는 능동이지만 그 의미는 수동이라는 것이죠. 이 문장을 need to pp 형태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46페이지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동명사가 별거 아니죠. 자 47쪽에 문법연습을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더 복습하면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자 언제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